그럼 찍어보자 우리 본격 꿀 떠먹는 방송 어떡해 이건가? 아빠 기억이 잘 안나네 이게 뭐야? 나 안나? 안나지? 이거야?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이거..이거 같아 아냐아냐 아빠 어릴 때는 이거 꿀 많이 따먹고 그랬어 진단래 아닌가? 우리 뭐? 호박볼 호박볼 어디갔어? 나팔꽃인가 꿀 따먹는게 이상한데 꿀팡이 저기 꿀팡볼 봐봐 찾아봐 어디있어 어디있었어? 여기요 없잖아 어디까지 호박볼이다 호박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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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박이 호박볼 보은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